1. 마케도니아의 왕 기원전 359년부터 약 20년 동안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는 어린 시절 직접 볼모가 되어 그리스의 폴리스 테베로 갈 정도로 마케도니아는 일대에서 약소국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필리포스 2세는 외교와 아우다탑 공유와의 결혼동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군사개혁을 통해 마케도니아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기원전 338년에는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그리스의 강대국들인 아테네와 테베를 함락하며 그리스 국가연맹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세계의 오랜 염원이었던 아케메네스 제국에 대항하기 위한 페르시아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를 지배하고부터 2년이 지난 기원전 336년 필리포스 2세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페르시아 원정을 떠날 채비를 갖추었지만 아나톨리아 서부 연안의 그리스 도시의 시민들 중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보다 약소국에 불과했던 마케도니아의 지배에 불만을 품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 필리포스 2세는 일곱 번째 부인 클레오파트라로 인해 알렉산드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와 이혼을 했고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던 중 필리포스 2세를 호위하던 일곱 명의 친위대 중 한 명인 파우사니아스의 칼에 찔려죽게 됩니다. 파우사니아스는 범행 후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른 친위대들에게 추격당하여 잡혀죽었고 이를 뒤에서 도와주었던 기병대 장교 헤로메니스와 아르하바에우스 형제도 같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의 클레오파트라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며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은 마케도니아에서 흔하게 사용된 이름입니다. 훗날 마케도니아가 이집트를 지배할 때 푸톨레마이오스 가문이 이집트 파라오를 역임하였고 남자가 태어나면 푸톨레마이오스 2세, 3세 여자가 태어나면 클레오파트라 2세, 3세식으로 이름을 지었으며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아나톨리아 서부의 그리스 도시들에서는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하고 그의 젊은 아들인 알렉산더가 왕권을 계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반란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군대는 왕의 죽음에 사기가 꺾여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3세를 섬겼던 그리스인 맵론에게 연이은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사망할 무렵에 알렉산더는 20살 정도로 일각에서는 알렉산더와 올림피아스가 필리포스 2세에 대한 원한 때문에 암살의 배우일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설에 대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고 파우사니아스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 영어명 알렉산더는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 펠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필리포스 2세와 올림피아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필리포스는 여러 번 결혼식을 올렸지만 올림피아스는 알렉산더를 출산했기 때문에 한동안 본처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인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는 알렉산더는 그 출생과 어린 시절을 둘러싸고 많은 전설들이 존재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기작가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올림피아스는 필리포스 2세와 결혼하기 전날 밤 특이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낙뢰가 자신의 배를 쳤고 이때 일어난 불꽃이 사그라들기 전에 널리 퍼져나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필리포스 2세가 꾼 꿈에서는 한동안 사자의 형상이 새겨진 인장이 아내의 자궁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꿈들을 두고 고대의 해설자들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제우스 역할을 한다던가 혹은 알렉산더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가 일찍이 야망이 커 신성한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난 날 필리포스 2세는 칼키디의 반도의 포티디아를 포위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필리포스는 자신의 휘하에 있던 파르메니온 장군이 일리리아와 파이오니아 연합군을 물리쳤으며 동시에 그의 말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에페수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리스 청년 헤로스트라투스에 의해 불타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그리스의 수사학자이자 역사학자인 헤게시아스는 알렉산더 왕자의 출산을 지켜보기 위해 아르테미스가 자리를 비워 신전이 불에 탄 것이라 말했습니다. 참고로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가장 큰 신전이었는데 이를 불태운 헤로스트라투스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이 후세까지 전달될 것이라 고민한 끝에 유명한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소원대로 헤로스트라투스라는 말은 범죄 행위로 인한 악명을 얻게 된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고 독일어 헤로스트라스는 영웅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알렉산더 대왕이 얽힌 여러가지 전설들은 그가 굉장한 초인이며 수퇴되었을 때부터 위대한 왕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전설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알렉산더는 훗날 그의 장군이 되는 검은 클레이토스의 누이 라니키라는 유머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친척 엄격한 레오니다스와 리시마코스에게서 마케도니아 귀족 자녀들의 교육방식인 글쓰기, 리라 연주, 말타기, 전투, 사냥 기술 등을 배웠습니다. 알렉산더의 유년기인 10대 초반 시절 테살리아에서 온 상인이 필리포스 2세에게 말을 보여주며 13달란트라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황소의 머리라는 뜻을 지닌 말 부케팔로스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난폭한 말이었고 필리포스 휘하의 명장인 클레이투스와 파르메니온을 비롯한 사내들이 부케팔로스를 길들이고자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필리포스 2세는 말을 포기하자고 명령했는데 이때 알렉산더는 말이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 자리에서 부케팔로스를 길들였고 평생 동안 알렉산더와 부케팔로스는 함께했습니다. 어린 소년 알렉산더의 용기를 본 필리포스 2세는 감격의 눈물을 머금은 채 아들에게 입맞춤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반드시 너의 포부에 걸맞은 거대한 왕국을 갖게 될 것이다.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구나. 일반적으로 말의 수명이 25년 정도라는 걸 감안했을 때 알렉산더의 부케팔로스는 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았고 말이 죽었을 때 알렉산더는 이 이름을 따서 인더스강 동쪽의 부케팔로라는 도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세번째 시간으로 필리포스 2세의 암살과 알렉산더 부케팔로스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렉산더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와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 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